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감추려 하면 할수록 자꾸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취 그리고 향기 그리고 진실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어둠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직접 전면에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임종석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울산시장 지방선거전에 투입되었음을 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에 대한 허절이 하나씩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장 후보 내부 조율 사건입니다 12월 20일자 중앙일보는 12월 18일 같은 신문에서 송출호 울산시장과 원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울산시장 후보가 같은 날에 발표했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18일 날 임동호 씨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장 경선 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높은 자리 제안을 받았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긴급한 요청에 의해서 작성한 그런 해명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20일자 중앙신문은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산시장 예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후보를 일부 후보는 그만두도록 유도하고 특정 후보를 밀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점입니다 12월 19일 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발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선 불출마를 전제로 자리 제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청와대에서 자리 제안을 받았냐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서로 간에 얘기한 것은 있다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한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적은 있다 셋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구로서 편하게 오사카 대신 고배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넷째 친분이 있는 청와대 여권 관계자들이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임동호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있었고 거기에 한병도 정무수석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친구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다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나에게 자리를 제안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입니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잡아대기를 계속하지만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는 30년 친구인 송철호 씨를 여당 후보로 선택하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VIP에 지극한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총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동호 후보 이외에도 울산시장 후보로서 활동했던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주요 직책을 제공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협조해서 다 그만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등장한 자리들이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 그 다음에 울산항망공사 사장, 한국동서발전사장 등이 바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청와대 하명사건 그리고 선거개입사건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검지하고 있는 후보자의 사전 매수권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집에서 이런 정황을 증거하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당시 송철호 후보와 맞서 있었던 또 다른 울산시장 후보인 A씨는 이렇게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시 제가 언론에 울산항망공사 사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집에 동서발전사장으로 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취재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명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 여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서 임동호 씨 외에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후보를 철회케 하고 그 다음에 송철호 씨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작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접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사과를 표했다고 합니다 경선 불출마로 인해서 기회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사건 전모에 대한 이해입니다 권부의 최고의 실세들이 총동원된 것은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날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척권들이 모두 다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수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핵심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경찰 조직이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고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후보 과정에서부터 선거 승리 과정까지 개입한 관건 선거의 대표 사례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중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사건을 덮거나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향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청와대와의 꼬리 자르기를 위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실이 승리할지 아니면 거짓이 승리할지 빛이 승리할지 어둠이 승리할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럽두고 이 사건의 전모와 추이와 진행 과정을 낱낱이 보고 또 그리고 관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